이슈뉴스. 포토. 페르소나. 아이유 주연 윤종신 기획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 즉 페르소나 제작 보고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코레드 서울 호텔에서 열렸다. 아이유와 윤종신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페르소나는 4명이 감독이 페르소나 이즈은 아이유을 각기 다른 시선으로 풀어낸 총사. 개의 단편 영화 묶음으로 구성된 오리지널 시리즈로 4월 5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 2019 27. 최승석 기자 thundr 골뱅 esportsseoul.com 기사 제보 anyws 골뱅 esportsseoul.com